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빙빙 돌려서 글을 쓰고 또 핵심을 슬쩍 비껴가는 글을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란 것도 무슨 공장에서 제조하듯이 뚝딱뚝딱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이른바 OEM 방식으로 제조되는 세상이라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상한 시절에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남긴 의견을 들여다보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현재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조선일보에는 정우상 정치부장이 쓴 칼럼 태평로라는 칼럼에 여권의 장기 집건로는 어디로 갔나가 실렸습니다. 제목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권의 장기 집건로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마치 어디로 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줄 수 있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여권의 장기 집건로는 어디로 갔나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그런 생각이 어디 도망이라도 갔다는 말인가. 제가 보기에는 문정권의 초기나 문정권의 중기나 또 지금이나 간에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여권의 굳건한 믿음은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쓴 칼럼 제목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칼럼 제목에 대한 저의 답변은 여권의 장기 집건로는 어디로 가지 않았다. 한마디로 외출한 적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여권의 장기 집건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우상 정치부장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치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2017년 여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대였던가 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성패의 기준을 물었더니 지체 없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대통령 지지율은 빠질 것이고 정권에 대한 추문이 발생하지 모르지만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되면 그것은 분명한 성공이라는 식이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우상 정치부장이 내놓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지지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마치 물 건너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힙니다. 또한 칼럼의 중간 부분을 보면 20년 집건론이 나오던 뒤 총선 이후에는 50년 집건론, 100년 집건론까지 나왔다. 누가 되면 이래서 좋고 누가 되면 저래서 좋다는 낙관론이 여건을 지배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정상정치부장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인상도 함께 갖게 됩니다. 오히려 독자의견 코네는 독자들 가운데 전국을 찌르는 지적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보다도 생활현장에 뛰어넘고 관찰자 입장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핵심을 정확히 짓고 있다는 겁니다. 독자 이하경신은 이렇게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장기 집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장시정 독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일보도 무선무선 선거 사설을 싣는 판에 조중동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칼럼 100번 써봐야 허당입니다. 무선무선 선거가 돌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윤병철 독자는 무선무선 선거는 혹시나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건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이 핵심을 그냥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은 언급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글을 쓰지만 얼마 전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에 대해서 제가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조중동의 비중있는 칼럼니스트들이 일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사의 비중있는 칼럼들이 한마디로 힘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황 판단을 완전히 오판하고 국민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우상 정치부장의 칼럼 여권의 장기 집권은 어디로 갔나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권의 장기 집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여전히 굳건하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칼럼이 위험한 것은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격차가 좀 확대되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고 또 민주당발 위기론 같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은 시점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신문에 특히 정치부장이 쓴 칼럼이 여권의 장기 집권은 어디로 갔나 그 제목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게 어디로 간 모양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방심을 심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와 같은 칼럼의 모든 그런 기저에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눈을 감고 귀를 막 입을 다물고 편을 꺾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판세 분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